안녕하세요 무광전TV CP대장입니다 오늘은 천남드래곤즈 홈 마지막 경기장에서 이벤트를 합니다 바로 랜덤박스인데요 랜덤박스 제가 좀 사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랜덤박스 5만원 주고 제가 바로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72번 주십시오 자 72번 뚜루뚜뚜루 뚜루뚜뚜뚜뚜뚜뚜뚜 뚜루뚜뚜뚜뚜뚜뚜뚜 뚜루뚜루뚜뚜뚜뚜 나발 살짝 부고요 꽝인가요 꽝은 아니에요 자 확인한번 해주십시오 오 뭐야 작은 김혁은 실착에 아 실착에요 실착입니다 김영욱 선수의 실착 레트로와 올 시즌 전남드래곤즈 네프리크를 선물로 받았습니다. 참 제가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. 기분 좋게 경기장에 제가 입장했고요. 시즌 마지막 홍경기 서포터스 속에서 불태워보겠습니다. 여기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해보겠습니다. 랜덤박스에서도 대박이 났는데 오늘 홍경기 대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